마이 무라이 마이 무라이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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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먹어볼까 자 뭐 먹지 썰어 오케이 오므라이스 밥도룩에 야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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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네 고기를 들어봐야지 오케이 아 아침은 간단하게 너 구길 아 또 도저히 자 아이고 자, 자 한 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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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네. 음, 같다. 오늘 다이어트 하신다고 고구마를 드셨는데. 네. 아, 그거 못 할 짓이더라고요. 먹는 것의 행복? 이거를 조금 더 즐겨야 되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음, 고구마 먹고. 그 고구마 먹은 게 처음에 엮여신 것 같아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산신유행계에 이번에는 있던 여을 주시면 그럼 당신이 피나이, 피나이의 여러분 선배, 해, 오빠, 서션 은 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선배, 해, 오빠, 서션, 서션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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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건 누가 아니네. 웬만하면 5천 원짜리 하나 걸리기는 하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됐지? 내가 불순했나? 오로지 돈만 생각했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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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가 다 시작되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잠깐만. 뭐. 까. 장군이 아들. 김또깡. 김또깡. 아. 아.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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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많아 주워먹고 사는 마음이 좀. 29일씩이나 경성군의 8개 유치장을 뺑뺑이 돌았다니까. 이쁘게 생겼다면서 곁에서 자라고 하더니 감방 전기서부터 분명한 모습이 됐다. 하하하하. 아이, 넌 속이 다 시원하다 해. 속이 다 시원하다 해. 속이 다 시원하다 해. 아, 맛있는데? 다시 와봐. 안 돼. 봄이니까. 상큼하게.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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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이스크림 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우 1, 2, 3m, 2m, 1, 2, 3개? 딱이네. 작곡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 편안한 마음이다. 뭐 이런 느낌일 때 작곡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뭔가 꾸며야 되겠다. 정말 나만의 공간, 파라다이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게. 평상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평상이요? 한 단단한 걸로 주세요. 제가 이거 처음 만드는 거라 잘 못 만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로다가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 팔을 깔면 됩니다. 아하! 아! 아, 혹시 배달되나요, 나무? 망원동. 망원동.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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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상 오기 전에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빙от 첫 스타트를.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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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가수로 안 되면 인테리어 하면 되겠네. 오케이, 요래, 요래.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아, 이 정도면 뭐. 365일 크리스마스. 하늘의 눈이 확 내린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는 천국. 자, 금방 내려갈게요. 와우. 오 마이 평상. 오 마이 평상. 안녕하세요. 와. 잘 맞추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림 보고. 이거, 이거 한. 그림 그려왔으니까. 네. 요거 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와. 우와. 오케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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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아, 벌써부터 지친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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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우 죽겠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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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을 살 걸 그랬나 뭐부터 만들어야 돼 삐아대 삐아대 이렇게네 이렇게 어? 하아 하아 아우 근데 사야되겠다 사야되겠다 평상 인터넷들이 보니까 5,6,10만원 이렇게 하더라구요 비싼건 100만원 이렇게 나무 좋은걸로 하면 100만원 쌀줄 알고 초베이 자겠죠 하아 근데 점점 다리에 힘은 풀리고 손에 힘은 빠지고 혹시나 다음에 만들 일이 있으면 그냥 살려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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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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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 만들어서 팔아먹어야겠다 나중에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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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튼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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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박았네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만 다시 박으면 되겠네 오케이 세 개 자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해놓고 아 알았다 아유 이야 끝났네 이제 그러면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이걸 캠프파이어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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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타라 타라 우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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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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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최고네 최고네 우와 그러면 미안해 예술이네 예술이야 아주 이야아 야 만재 야 만재 와 대박이다 이런 날이 오지 않았어 진짜 대한독립 만세다 진짜 와 만세 만세 야 고구마 익었나? 아 고구마까지 완성되면 끝이네 끝 와 이 집이 내 집이라니 아 하 고구마 무겁네 무거워 오케이 오케이 이해해줬어? 다음부터는 고구마도 사 먹어야 되겠네 아주 아휴 진짜 오케이 네 개 네 개 네 개 끝 끝 끝 오케이 오케이 큰 놈으로다가 우와 우와 최고네 최고네 우와 진짜 진짜 맛있다 잠시 힘들었죠 잠시 힘들었는데 다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뭔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함이 커요 형상을 일부러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어요 제 가장 친한 지인들은 혼대 밴드들이니까 그 친구들 모아서 같이 음악 얘기도 하고 기타책도 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